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는 아침입니다. 아주 많이 내리진 않고 몇 방울씩 떨어집니다. 운동장은 많이 젖어가지고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. 얘들아 오늘은 운동장 젖어서 못 들어간다. 운동장 문앞에서 시위해도 안 된다. 털 다 젖어. 대장한테도 달려드냐? 안 되지. 차분한 마음으로 돌을 닦고 가도록 하여라. 봄탱아. 아 진짜 하루였구나. 봄이랑 헷갈렸어요. 봄이 이렇게 차분한데. 미안 봄 너랑 헷갈렸어. 물의자. 물 침대는 봤어도 물의자는. 오늘 운동장에 안 들어간다니까. 거기 모여 있어도 소용없어. 운동장에 안 들어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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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